박가을 선생님 조금 안심? 안심하면 안되지만 되는듯해서 자주 뵙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그래도 한 집 걸로 한 집은 코로나라고 하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럼요. 조심해야죠. 아무래도. 꼭 구경 다녀오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현충원을 좀 다녀왔어요. 현충원이요? 6월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뭐 보험도 됐고 그래서 마음도 다잡을 겸에서 아는 지인들하고 현충원을 다녀왔는데 아 참 너무 잘 다녀왔다. 아 이 고정관념. 그러니까 제가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고정관념으로 깨야 되네요. 꼭 6월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봄에 새로운 다짐으로 어떤 다짐을 하고 오셨는지. 그 호국 6년들이 그 비석을 다 보고 느끼는 감정은 한마디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감격스럽죠. 저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한데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 번 더 가보세요. 새로운 마음. 이 위에서 희생하신 그분들 덕분에 지금 선생님과 저도 시가 되는 비밀을 찍고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 연절대로 보니까 청년 16세에서 23세 그 사이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저리던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시집 속에서 인간의 노래라고 아 그렇구나. 인간의 노래 범위가 굉장히 큰데 제가 이제 시어들을 좀 감상했는데 그 안에는 소산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제목은 너무 거대했거든. 그랬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따뜻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쯤에서 또 현충원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더 다르게 이 시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으로 좋은 날은 좋은 사람에게 온다라고 먼저 시어를 공개했는데요. 어떤 뜻이에요? 좋은 날은 좋은 사람에게 온다. 아침에 출근할 때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면 분명히 좋은 이미지로 좋은 사람 만나게 돼요. 내 마음 속. 그렇죠. 구겨진 마음으로 또 뾰로통한 마음으로 오게 되면 사람의 보는 시야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하루, 또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렇죠. 좋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힘이 되게도 하는지 몰라요. 한마디 한마디 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사랑에 담긴 말을 건네는 하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향기 있는 장미꽃은 좋은 사람에게 나타난다. 다 나타나던데. 우리가 장미꽃을 보면 보편적으로 다 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장미를 바라보면 너무 향기롭죠. 예쁘고. 가시가 있다 갈지라도 가시가 보이지 않아요. 그 가시 같은 말로 찌르면 분명히 가시가 되는 것이지만 정말 사랑의 말로 가시 역할을 한다면 가시가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장미로 비유한 거거든요. 모든 장미꽃처럼 보이는데 가시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꽃과 같이 향기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죠. 미움이 쌓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상처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던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 스텝 딱 낮춘 다음에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대수롭지 않는 말인데 상대는 기분 나쁠 수 있고 가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도 하는 조금 나를 낮추고 가라앉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의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솔한 사람과 의미 있는 일을 같이 해야 한다. 뭔가 통하는 사람이랑 진실된 사람이랑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면 그 마음 속이 어떤 마음인가요?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겉과 속을 판단할 수 없지만 내가 진실하면 상대보다 진실하다는 얘기죠. 제가 선생님한테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사귈 때는 사계절을 겪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겪어보고 그런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너무 섣불리 판단해서 내 스스로 내가 힘들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좀 이렇게 차근차근 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선생님은 나만 좋으면 된다. 이런 지론이시네요. 그래서 가끔 가시가 찔릴 때도 있죠. 그러겠죠. 아니면은 세상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3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대세김질을 할 필요 없는 굳이 아픔을 꺼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또다시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이 진정성을 모르고 가면을 쓰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라는 것이죠. 그냥 무시하고 가라? 그렇죠. 따지고 뭐 하면은 서로 상처가 돼요. 더 깊은 상처가 된다? 인간의 마음이 깨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쯤 되면 속 깊은 관계 맺기를 하면 세상은 돌아간다. 그래도 돌아가고 이래도 돌아가고 그러다가 딱 한 사람 만나는 것일 뿐이다. 야 어렵네 한 사람 만나기.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진정한 친구 3명을 뒀다 하면 인생은 잘 살았다. 3명이요? 그런데 저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성공이죠. 글쎄요. 제가 마음을 주고 저 사람은 진정한 친구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뒤돌아 쓰더라고요. 지금은 덤덤하게 지냈는데 상처받은 틀도 아니고요. 그분도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봤으니까 본인도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야. 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인간의 노래라는 제목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잘 부르는 노래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정말로 잘 부른다. 좀 그런데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생각해야지 너무나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상처받습니다. 더 힘들어요 살기가. 꾸밀꾸밀 대지 말고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연기도 필요하고 그런 너그러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선생님의 피는 정말 붉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가 탄생하기까지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정말 믿었던 그 한 친구에게서 멀어지는 순간을 인생 고백입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시는 누구에게나 다 와닿는 나만의 이야기 같아요. 써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만의 이야기야 지금. 그런데 천년이 참 좋아요. 좋은 날은 좋은 사람에게 온다. 결국 좋은 생각을 해야죠. 그럼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 한 사람을 선생님을 만나셨다니까 인생 성공한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끝없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제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한 번 더 천천히 낭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노래 박가을 좋은 날은 좋은 사람에게 온다. 향기 있는 장미꽃은 좋은 사람에게 나타난다. 꽃과 같이 향기롭게 살아가야 한다. 진솔한 사람과 의미 있는 일을 같이 해야 한다. 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은 야릇해 보여도 그냥 지나치면 된다. 깊이 되새김질 할 필요가 없는 또다시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쯤 속 깊은 관계 맺기를 하면 세상은 돌아간다.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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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일 뿐이지 마지막 면도 좋네요. 여기는 시작과 마무리가 좋네요. 좋은 날은 좋은 사람에게 온다.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일 뿐이지라고 자기 고백이네요. 뿐이 다가 아니라 뿐이지 하면서 그러면 오늘은 그 한 사람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서기도 하고 찾았다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만나고 떠나게 되겠죠? 어디로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떠나는 거예요? 네. 시가 되는 비밀 그 한 사람을 만나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